아아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테로와 토로가 우리 동네 캐릭터 본선 진출에 확정되었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진짜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본선에 진출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받아갈 수 있을지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1번 우리 동네 캐릭터 대상 헤르와 토로 투표하기 2번 휴대폰으로 인증샷 찍기 3번 여기 밑에 있는 주소로 들어가서 보내기 4번 4번은 개인주의야 4번은 개인주의야 4번은 인증샷을 보내면 총 여러분들 300명 중에 저희가 선정하여서 소정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헤르와 토로 굿즈라고 할 수 있죠 와 예쁘겠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